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인간공학기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석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자격증 취득시 진로가 나온다 그죠? 진로가 나오는데 인간공학기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보듯이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인간공학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디자인 분야가 있어요 디자인 분야라고 하면 이 제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제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제품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동차도 있겠지 그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혹은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집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에어컨 이런 모든 제품에 인간공학기사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인간공학기사라는 것은 좀 더 인간이 쉽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인간공학기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물론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시각 디자인 그 과에서도 인간공학기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는 합니다 커리큘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는 인간공학기사라는 자격증이 없었죠 인간공학기사가 아직까지 이게 생긴 지가 시행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이나 산업위생관리나 이런 자격증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 횟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합격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게 다시 언젠가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어떤 자격증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전공했던 분들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격증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동차 전자제품 뭐 그리고 IT 분야까지 폭넓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안전보금 분야가 있다 그죠 안전보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어떤 생활공간 뭐 우리가 회사에 갔을 적에는 어떤 자격공간 또 자급방법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재해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죠 뭐 우리가 박스를 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무게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허리 요통하고 관련되어 있고 산업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작업방법 설계라든가 작업설계 이런 분야도 우리가 인간공학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금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부라든가 또는 기업체에 최근에 인기 많지 그죠 안전보금 관리자 스님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이쪽 분야로 또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고 또 공무원들도 계시겠지 그죠 공무원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뭐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 쪽은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이나 산업위생관리 이런 자격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자격증보다 오히려 인간공학기사가 이 과목 수도 작고 또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접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이죠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무원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제 그만큼 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상 시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10년 동안 인간공학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격증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최근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죠 자격증 분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공학기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유지하다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갔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응시 이제 그 합격자라든가 아니면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간공학기사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죠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응시자격을 갖춰야만 우리가 인간공학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분야입니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과가 굉장히 많죠 사실상은 알겠죠 뭐 어떻게 보면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들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원서 접수를 할 적에 QNET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학력 그리고 여러분들 경력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가진단을 해보면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년?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요거는 인간공학기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격증이 똑같다 그죠? 기사 자격증은 4년 물론 이제 관련 학과입니다 관련 학과는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년 졸업자 또는 졸업 매정자 이런 분들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관련 학과 2년제 같은 경우에는 4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실무 경력으로 이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분야 2년 실무 경력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공학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뭐 관련 학과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무 경력을 가지고 응시 자격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인간공학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시험 일정을 한번 봅니다 시험 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시험이 언제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인간공학기사는 1년에 시험이 두 번 있습니다 1회 시험이 있고 그리고 3회 시험이 있고 1년에 두 번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보시고 필기시험을 보시고 필기시험을 합격했을 때 실기시험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필기설명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만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실기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시험일자가 실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기시험을 언제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필기시험을 앞에 우리가 지금 CBT로 바뀌면서 이제 같은 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날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어떤 날 볼 것인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에 시험을 볼 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작년 기준하고 달라졌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2023년도 시험 일정에서는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그냥 모두 보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거는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라는 거는 회차별로 해서 한 회차에 무조건 한 번 밖에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회차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2회차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1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 2월달까지 응시 자격이 갖춰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3월달까지 응시 자격이 갖춰지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월달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갖춰진다라는 거는 현재 대학교의 4학년에 재학 중인 분들 이분들은 2월달에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4년 이상 이미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때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이때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만약에 대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은 4학년에 등록을 해야만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3월달까지 응시 자격이 갖춰지는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대학교의 3학년에 재학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3월달 되면 근무 경력이 4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회차에 볼 수가 없고 2회차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 날짜가 달라요 시험 날짜 원서 접수 날짜도 다르지만 시험 날짜도 다릅니다 그러면 1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에서 28일까지 이렇게 요 날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아니죠? 선택을 해요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요 날짜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서 접수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좀 빨리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 시험을 보러 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말에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원서 접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일찍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기 날짜는 한 날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날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응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우리가 2월 23일날부터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날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날 시험을 보면 지금은 CBT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제출 이렇게 하고 나면 합격 여부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합격자 발표는 DNA지만 그 시험 당일날 합격 불합격 여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합격을 했다 실기시험 준비 더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월 13일부터 실기 준비에 더 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3월 13일, 4월 13일 두 달이 넘게 남아요 아니죠? 넉넉하죠? 넉넉하죠? 두 달 정도면 이해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실기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 가장 늦게 뭐 이런 분들이 잘 계시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15일날 시험을 봅니다 3월 15일날 그러면 3월 15일, 4월 15일 한 달하고 조금 더 남는다 그죠? 한 달하고 이런 분들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기간이 짧다라는 거는 실기 준비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회차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3월 초에 빨리 조금 시험 보는 게 실기시험을 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 1회차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초에 시험이 있다 보니까 좀 필기시험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필기시험이 많이 앞당겨졌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상 필기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조금 필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필기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시험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만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제 저한테 묻는 게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묻는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니죠?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조금 독하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회차에는 시험이 없고 3회차에 이제 가서 시험이 있는데 뭐 3회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접수하고 7월 8일부터 7월달에 시험을 본다 그죠?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뭐 7월 우리가 한 중순쯤에 본다 하더라도 7월, 8월, 9월, 10월 충분히 넉넉하게 실기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필기시험 날짜는 날짜는 여러분들이 시험, 실기시험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시간이 있습니다 시험시간 똑같은 날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시험시간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CBT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시험이 1부부터 시작해서 8부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대가 다 시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시험장 사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부 시험이 있고 2부 건너뛰고 3부 시험이 있고 또 뭐 4부 건너뛰고 5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은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오전에 볼 거냐 아니면 내가 오후에 볼 거냐 왜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생체리듬이 다 다릅니다 아니죠? 생체리듬이 그러면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걸 한날 한시에 딱 보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해야죠 무조건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컨디션이 어떻게 최상일 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아침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생각을 해도 여유가 있고 정신도 조금 말짱하고 상쾌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훨씬 더 나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 우리 집 애만 보더라도 사실상은 저녁에 늦게까지 있고 주말 되면 그렇잖아 그죠?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아침에 좀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보러 가세요 그러면 정신이 말짱하겠습니까? 시험 제대로 볼 수가 없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금 늦게 일어나는 걸 감안을 해서 오후 때 시험 일정을 잡아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시간은 이제 4과목입니다 4과목 아니죠? 다른 어떤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과목이죠 5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인간공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4과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당 30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적인 부분이 많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인간공학 개론이 있죠 개론 개론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생리가 있겠죠 사람의 생리 그리고 심리도 더 갈 것이다 그죠? 심리 그리고 이제 뭐 작업관리 건강기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론은 1에서 20번까지 그리고 어 작업생리학은 2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산업심리학은 41번부터 60번까지 그리고 자극관리 같은 경우에는 61번에서 80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우리가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과목을 잘한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개론을 100점 맞았다라고 해서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골고루 과목별로 골고루 이 정도 이상은 알고 있어야 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40점 아니죠 40점 과목마다 40점 정도는 수준이 되어야 돼 이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40점 만점 같으면 아 40점 같으면 20문제죠 20문제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8개 개수로 따지면 8개가 되겠죠 8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과목별로 어 8개까지 포함이 됩니다 40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8개가 포함이 돼요 만약에 어떤 과목에서 7개를 맞췄다 그러면 과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8개 이상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개 이상 맞추면서 평균 몇 점 평균은 60점입니다 평균 60점 60점이죠 60점 같으면 80문제에 60점 같으면 68이 48 48개네 그죠 48개 48개 어 과목당 8개 이상 맞추면서 48개 이상 맞춰야 필기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만약에 내가 어 첫 번째 과목에서 8개가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48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지 아시죠 그래서 과목당 최소한 8개 이상 맞추면서 평균 어 우리가 48개 이상 맞추면 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개론이 있고 생리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뭐 자극관리가 있어요 그죠 자극관리 어떤 과목이 가장 쉽고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울까 그죠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이 뭐 가장 쉽다라는 거는 다 쉽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울까라는 것도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 우리가 인간공학기사는 직접적인 학과가 어디냐면 산업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에서도 시험을 많이 보기는 해요 아니죠 공대 쪽의 시험이기 때문에 산업공학과에서도 많이 보는데 또 어떤 과에서 많이 보느냐 하면 아까번에 얘기했던 디자인학과라든지 또 보건관리 쪽으로 더 가잖아 그죠 안전보건 쪽으로 더 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업체의 어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또 뭐 산업보건의나 간호학과 있죠 간호학과 이런 분들 또 시험을 많이 봅니다 간호학과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 지금 이제 학교에 간호학과 이제 재학 중이더라고 보니까 학생이야 학생 그래서 이제 뭐 기말고사 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전화가 왔길래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과목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학교에 다니면서 간호학과 다니면서 작업관리 이런 거는 배우지는 않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전공자들이 들어가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고 폭이 넓죠 그런데 아직까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인간공학기사시험이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학직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알죠 딱딱딱 정해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가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이 안 배우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치고 나서 시험치고 나서 이제 다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몇 점 나왔던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른 과목은 뭐 70몇 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네 번째 과목이 8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제일 잘 나왔대요 제일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잘 나왔던 어떻게 보면 쉽게 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그게 이제 근골계 질환을 예방을 위한 자극관리 요 파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 2022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을까 우선 개론 부분이 있다 그죠? 첫 번째 과목에서 이렇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섯 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해가 봤을 적에 우리가 뭐 1회 3회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 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고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봤을 때 그리고 이제 2장 3장 4장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5장 같은 경우에는 또 분량이 또 작아요 이것도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한 10% 정도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어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힘을 줘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특히 어디 2장 3장 4장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리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섯 개 장 그렇게 봤을 때 1장 같은 경우가 보면 뭐 한 서너 문제 정도 뭐 한 18%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3장 생체 역학이 있죠? 생체 역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어 여기 보면 한 18% 정도 그리고 작업 환경 평가 및 관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5% 정도 아 두 번째 과목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 심리학이 있다 그죠? 산업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히 2장 뭐 휴먼 에러라든가 아니면 3장의 뭐 집단 조직 리더십 관련되어 있는 항상 6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6장 같은 경우에 유해요인 및 유해요인 그리고 안전보건관리평가 이렇게 해서 한 25% 정도 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해 주셔도 뭐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거울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부분에서는 일장에 있는 근거울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작업분서 작업척정 뭐 이렇게 요런 부분들 거의 뭐 우리가 15% 25% 뭐 한 20% 요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학습을 하면 내가 쉽게 어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라고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우선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 계산기 사용법이라든가 요런 부분 어 사실상 이제 공대 쪽으로 뭐 우리가 졸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용 계산기 아주 잘 다루죠 근데 다른 어떤 전공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저 기초강의에 가면 계산기 사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뭐 우리가 계산기가 있겠죠? 뭐 다른 계산기 여러가지 계산기 종류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계산기를 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 정규분포라든지 요런 부분은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론과정에 대해서 4과목이 쭉 나와있다 그죠? 이론과정 어 동영상 몇 번 보시면 돼요 아니죠? 몇 번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과목과정 어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보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가 아 내가 이론적으로 학습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기출문제 안 보시면 안 돼요 아니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과 요게 문제로 바뀌었을 때 정의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요걸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합격 비법이라는 거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업시간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립니다마는 일단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산기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학용 계산기 하나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방법 익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서 계속 아 그렇구나 그죠? 무의식 속에 자꾸 여러분들 저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강의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나머지 일주 동안은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치기 일주일 전까지 강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5개년 정도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인간공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한 75점 정도 그리고 작업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정도 그리고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작업관리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80점 정도 뭐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는 최소한 한 70점 이상 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배우락과 함께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멋진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